네, 우리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죠? 사랑의 종교인데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교의 성경에서 얘기하고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만나시면 만난다는 자체로 여러분들은 사랑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면 그 길이 험난하다 하더라도 목표로 가는데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달려가기 시작하면 많이 지치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른 분들한테는 아니더라도 특히 그리스도교, 개신교든 천주교든 우리 믿는 이들의 사랑이 무엇인지 좀 묻고 싶어요. 정말 신앙인으로서 하느님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살아가는 건 두 번째고 정말 그 사랑을 내가 만나는 것도 두 번째고 그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우리나라만 보면 그리스도교가 1784년도에 우리나라가 스스로 받아들인 이후로 300년이 훨씬 아직은 안 됐지만 200년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개신교는 천주교보다 100년 후에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온 한국 사회가 그리스도교의 가장 핵심인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지만 사회에서 나오는 모든 지표들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자기 복만 누리려고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책임을 떠나서 모든 종교인들의, 지도자들의 제대로 된 내비게이션,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점에서 진정한 하느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여준 것이 오늘 제1독서의 루시예요. 루트. 나오미 시어머니하고 루트과의 관계에서 루시야말로 하느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보여준 겁니다. 루시 어떻게 했길래 하느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보여줬을까요? 그렇죠? 참 너무나 처지가 안타깝잖아요. 아들 다 베틀렘을 떠나서 모합지방 가는 그런 과정 10년 이상을 살면서 아들 남편 세상 떠나 아들 세상 떠나 그리고 또 며느리 한 명은 또 보내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루시야말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가고 시어머니랑 삼계 살았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랑의 그 본질적인 것이 뭐냐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구약 전체에서 얘기하는 하느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루시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 얘기하는 하느님 사랑은 뭐냐 구약의 핵심적인 하느님 사랑은요 하느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모습을 당신 모습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의 하느님 사랑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게 했다고요? 우리가 누구를 닮았어요? 하느님을 닮도록 만들었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떤 것이 핵심일까? 신약에서의 핵심은요 이 하느님을 닮도록 만든 우리는 하느님 모상대로 창조됐다고 했잖아요.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하느님이나 예수님의 교리를 선포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교리율이 너무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교리는 이 사랑을 설명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의학 공부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외울 게 많잖아요. 왜 외워야 돼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메커니즘을 다 외워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만나서 반응들을 본 실제 검증된 실험이라기보다는 사랑의 행위를 정리해놓은 거기 때문에 얼마나 인간에 대한 머리끝부터 발 끝까지의 원리가 복잡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당신 모습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당신의 모습대로 인간을 만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표본이 루시고요. 신약성경에서의 사랑의 핵심은 그렇게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당신 모습으로 만들었는데 신약성경에서의 핵심은 바로 그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하느님과 사람은 다른 존재인데 전혀 다른 존재이고 구약은 전혀 다른 존재이고 닮기만 한 존재예요. 인간은.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느님이 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닮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된 겁니다. 하느님의 주위를 내려놓고 땅으로 내려와서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단지 기쁘다 굳이 오셨네 성탄이니까 징글벨 징글벨 하면서 백화점 가서 많은 상업주의로 이렇게 변화가 됐지만 그 정점에는 구약은 하느님 당신의 모습을 닮은 대로 인간을 만들었지만 신약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됐다는 거 하느님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구약에 토대를 줘야 되지만 구체적으로는 바로 사람이 돼버린 예수님을 사랑의 모델로 삼아서 나도 그렇게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앞에 있는 사람을 돼버리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 사랑이라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많이 잘 행복하게 먹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도 사랑인데 하느님의 신약에서의 사랑은 먹고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있어요. 다른 종교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포인트가 내가 너한테 나눠주는 그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 남편이면 부인이 돼버리는 거고 부인이면 남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너무 일원적이지 않아요? 인간한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 보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정신을 다해서 이거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다 설명할 수 있지만 그 결론으로 가는 것은 그냥 하느님이 그냥 사람이 돼버리는 거 이게 그리스도교의 핵심이고 그래서 우리도 헌금도 하고 이웃도 나눠주고 또 도네이션하는 것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할 필요가 있냐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도네이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남는 거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남는 거 주다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욕심들이 생겨서 나는 늘 주어야 되고 나는 받아야 되고 주정관계가 형성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약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네가 나다. 그래서 내가 너가 되어준다. 하는 차원이고 그리고 이웃을 여기 말씀 두 번째 개명이라고 했지만 다 같다고 그랬죠. 여기서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심리학에서 또 여러 가지 자기 개발소에서 자기 개발소에서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하죠. 저도 그런 부분에 얘기도 하죠. 나를 돌봐야 된다. 또 나를 방어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지만 사실 성경과의 관계에서는 그 말을 안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나를 방어해라. 나를 사랑해라. 이런 말이 안 나온다니까. 완전히 반대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오늘날의 현상을 좀 쪼개서 얘기한 거예요. 쪼개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쪼개서 얘기한 것을 중심으로 알고 자기만 방어해. 자기만 돌봐.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이기주의로 가는 거예요. 일본이 왜 그렇게 축소지향적이고 일본은 왜 때만 되면 우리 한국을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하느냐. 심리적으로 이해하면 그게 심리적으로 이해가 간다니까요. 일본은요. 잘 아시지만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항상 정권을 잡는 무인들의 나라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싸움을 잘하다 보니까 이기고 지는 것이 확실해요. 내가 지면 승복해. 그런데 한국 분들은요. 저도 승복은 안 해. 언젠가는 두고 보자. 얘기한다고 하는 거지. 이걸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형성된 것이 뭐냐면 남한테 피해주지 말자가 아주 깔려있는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남한테 피해주지 말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야.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남한테 피해주지 말자가 조금 가면 남한테 무관심으로 바뀌어요. 무관심으로 바뀌면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 왜? 무관심이니까 내 소유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만 생각하니까. 한국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국은 상당히 밝은 민족이고 밝은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남을 생각하는데 문제는 정신은 사라지고 습반만 남아있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왜 남한테 오지랖도 관심이 많아. 해도 해도 너무 언론도 그렇고 다른 분야도 그렇고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본은 나쁘고 한국 좋다는 게 아니라 정신이 빠진 행동은요. 극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 나온 이 세 가지가 쇼마 이스라엘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는 구약에서 항상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게 쇼마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신을 다한다는 건 뭐예요? 정신은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정말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자기가 착각해서 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는 것은 정성을 다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목숨을 다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영혼 여기 목숨 푸시켓인데 영혼을 얘기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공부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은 믿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빠진 사람 관습만 남아가지고 제가 맨날 법정 선생님이 말씀하는데 성단도 습관적으로 나가고 깨어있지 않고 마음과 인식은 나는 몰라 너무 어려워 아이나 편견쳐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쓰는 만큼 이게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도 특히 매일매일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대단한 인식 알아차리는 거하고 또 믿는 거에 대해서 건물로 얘기하면 튼튼한 그런 기초 위에 사랑이 이렇게 쌓여있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사랑이라는 그런 결론만 나와서 이 사랑의 이름으로 아주 잘못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당신 없이 못 살아 결혼했다가 나중에 너 때문에 죽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아는 거 서로가 서로를 아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서로 믿어주는 것이 튼튼하게 될 때 사랑이라는 꽃은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열매 없는 나무 처단하겠다. 그런 뜻 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이 되어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날 심리학이나 이쪽에서 말하는 건 이해는 해요. 왜? 워낙 우리 사회가 70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렸고 지금 지표가 그렇잖아요. 최고 아이 출산 못하는 최고 꼴찌 나라 아이 잘 안 낳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죽는 자살률 최고 1등이고요. 그리고 요즘엔 너무너무 이런 왜 이거 왜 그렇습니까? 서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랑이라는 이런 구조적 체계가 쓰러졌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거 일어서야 될까요? 종교에서부터 일어서야 돼요. 종교가 종교 기능을 제대로 해야 종교에서부터 피어오르고 해서 사회가 정화되는데 이게 안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우리는 한국분들은 희망이 많아요. 희망이 많은데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구약도 그랬잖아요. 소원과 고무라를 멸하려고 할 때 의인이 몇 명이서 몇 개 자꾸 깎았잖아요. 그죠? 그만큼 하느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정말 알고 그 다음에 믿고 그 토대 위에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습관만 남고 그 습관이 다른 사람을 단죄합니다. 그럴 수밖에 그게 역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당 아름다운 태안 성당 정말 땅 좋고 물 좋고 바다 좋고 공기 좋고 성당 좋고 하는 이곳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서로를 아는 훈련을 좀 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믿는 훈련이 되는 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겠고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기도 공간이다 무슨 뭐 다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또 이해를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는 이 모든 세계가 그렇죠?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통틀어서 한 방에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야말로 아는 것과 믿는 것 사랑하는 것을 계속 돌게 하거든요. 기도 방법을 제가 그동안 주일마다 말씀을 풀어서 드렸지만 오늘 여러분들께는 중심이 된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외워서 하지 마세요. 제발 플리즈 외우지 마세요. 저도 미사경본 지금 30년 작지만 모두 일부러 안 외워요. 사랑은 뭐냐면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지금 보는 거거든요. 지금 보는 게 사랑이에요. 아까 룻 얘기했잖아요. 룻이 왜 하느님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냈느냐 통틀어서 하느님의 사랑은 딱 한마디입니다. 임마누엘 뿐이에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함께 있는 거잖아요. 함께 있는 게 하느님의 사랑의 핵심이에요. 뭘 주고 조건 지어주고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랑에는 실제로 목표가 없어요. 있는 게 목표예요. 함께.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서로 젊은이들 연애하는 거 보면 여성들이 그걸 잘 느껴. 여성들은 함께 있어주는 걸 너무 원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이해는 해요. 돈 벌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그런 건데 함께 있어주는 것을 남자들은 오해해가지고 여성들은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 놀아달라고. 오빠 놀아줘. 내가 지금 놀정신이 있냐. 그게 바로 함께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실 때 가능하면 기도문 보고하세요. 기도문 보고하시라고. 제가 제가 어렸을 때 나 젊었을 때 또 얼마 전에도 우리 천년성치하는 아이들 보면 다 열두 기도문 외우라고 그래. 저는 반대로 외우지 마세요. 제발. 어떻게? 지금 항상 보고와서 왜? 글자가 하느님 말씀이니까 사랑을 느끼는 걸 볼 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고하고 보고하면 왜? 외워서 하는 것이 좋긴 한데 가면서 할 수 있는데 외워서 할 때 안 좋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도 외워서 하다 보니까 입은 자동으로 나가기냐. 근데 생각은 오만 잡당 다 참겨내. 이게 외우는 것에 나쁜 건 아니지만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데 방해를 될 수 있다는 그리고 외우는 것이 세례를 주는 당락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옛날에 외워서 공부한 사람들이 좋은 대학 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해가지고 좋아졌나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암기력이 떨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보고하시면 기억력도 좋아지시고 기억력 안 좋아져서 기억이라는 것은 정말 뇌의 작용이지만 지금 내가 보고 또 읽고 선포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사랑의 행위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보고 기도하다 보면 바로 옆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는 것이 사랑의 중심이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한테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원하는 게 있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몸은 자꾸 원해. 그러면 진정한 사랑은 원하는 게 없고 그냥 함께 있는 것뿐이고 내가 상대방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것인데 바로 오늘 제가 길게 강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에 돌아가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적지 않은 그리스도들이 많은데 너무 소유적인 사랑 너무 조건적인 사랑 기도도 역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저는 진정으로 저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니 제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저도 강론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자기 스스로 성찰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딱 한 가지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존중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것과 동의하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